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집에서 배달 온 생수를 마신 현장 근로자가 구토하고 병원으로 이송돼 있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2리터짜리 생수에 신허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중식당에서 배달 온 생수를 마신 작업자 2명 중에 40대 남성 1명이 구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고 20대 남성 1명은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중식당 주인으로부터 재활용 처리장에서 이상한 액체가 담긴 빈 병을 주워서 재활용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중식당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액체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